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. 연합뉴스티비가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면 어제 새벽 문 씨가 몰던 차량은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 표시가 있는 2차로에서 빨간불 신호에 좌회전 지시등을 켠 뒤 직진으로 교차로로 진입합니다. 맞은편에서 오던 차들과 엉킨 문 씨의 차량은 간신히 좌회전을 해 빠져나갑니다. 이후 문 씨는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습니다. 문 씨가 탄 차량은 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인수한 캐스퍼로 지난 4월 양도된 걸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이르면 내일 문 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.